난 스캔해서? 내가 막아보지 하나 난 스윗 이거 봐, 뒤로 보면 그래도 균형을 잡잖아 벌렁 안 넘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촬영해야 합니다 네,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엠아가 포토 레크드 엠아가 이제 몇 개 오리지? 5개월이 지났어요 아, 5개월? 딱 오늘 일주일째야 5month나 일주일째인데요 안 씁니다 얘가 100% upright 안는 건 아닌데요 넘어지려면 균형 잡으면서 트라이포드로 이거 보세요 넘어지려니까 또 잡고 이정도 안 씁니다 5개월 일주일 씩 씩 1개월 아이, 고릉, 당해라 아멘